주차할 때 차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입한 간 큰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.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졸도, 사기 등의 혐의로 A군과 B항을 각각 입건했는데요. 경찰에 따르면 A군 일행은 지난 23일 새벽 시흥시 백옷동 소재 한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내 신용카드 3장을 훔쳤습니다. A군과 B항은 이어 금은빵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선물하려 한다며 1돈짜리 골드바 2개, 황금열쇠 1개 등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걸로 조사됐는데요. 이들이 구입한 뒤 금은빵 업주는 구입한 손님들의 연령대가 긴가민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어린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또 비슷한 시각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한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. 경찰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은빵 내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았고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습니다.